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투자의 안목을 높여줄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수급을 보게 되면요. 수급을 급격하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2차전지 관련 주들의 주가 요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전일에 이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에 쏟아지는 매물 탓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지수는 상승했는데 하락 종목 수가 몇 배씩이나 되거나 지수는 하락했는데 상승 종목 수가 폭발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황 대표님은 어떤 관점으로 이번 시장 보셨나요?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정말 엄청난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장 어제였죠. 수요일 시장 하루 동안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4.18%나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승 종목이 89개, 하락 종목이 1481개, 10배가 넘죠. 그래서 공포스러운 장이고 오후 1시부터는 지금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급량,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식사하고 나왔는데 혹시 차를 한 장 하면서 조금 늦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이게 장이 끝날 때까지는 어디 갈 수가 없다고 불안해하시는 투자자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36조, 코스닥이 26조.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매물 폭탄이 쏟아졌는데 이런 흐름이 오늘까지 계속이 됐죠.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하락폭이 커졌고 그런 매물 폭탄이 2차 전지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희적 대비 고평가된 종목들은 추가 조정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저평가 종목을 찾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2차 전지보다는 다른 쪽에서 못 돌아간 종목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롤러코스터처럼 장세가 펼쳐지고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신용융자 트리거도 건드려지면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곽 대표님 이런 불안한 분위기. 우리 시청자님 중에 상당수는 또 2차 전지주에 최근에 들어가셨을 텐데 어떻게 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2차 전지주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신 분들한테 불안감을 좀 더 가정시키는 방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맞고 안 맞고 떠나서 기간을 끊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전날의 현상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관 투자가 중에서는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실행하고 있는 기관 투자가 있습니다.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날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4개의 종목을 2차 전지 종목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이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고요. 포스코, 퓨처엠 등 이런 SDI, 삼성 SDI 이런 종목을 매수를 했었어요. 그러면 오늘 빠질 줄 모르고 연기금은 주식을 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오늘 실적 발표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액이 8조 7천억이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73%나 증가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5조 6천억 정도 되는데요.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23%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3분기 좋고 2분기 좋고 3분기 좋고 4분기도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다만 많이 올라온 거죠.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과한 쏠림 현상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쯤에 마무리가 될까? 8월 11일 날 에코프로가 MSCI 지수 표준이 될지 안 될지를 발표하고요. 8월 마지막 날에 리밸런스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직견만 보셨다가 8월 말 이후에 10월 15일부터 10월 15일에 전기차 관련된 정부 시적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좀 빠졌을 때 추가로 좀 사준다는 거 그런 어떤 유연한 센스 있는 전략을 통해서 충분히 손실을 많이 하고 다시 또 수익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너무 심려하시고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현명한 투자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 대표님의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비관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잠깐 숨구르기를 할 수는 있어도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다. 황 대표님께 여쭤보겠어요. 2차전지 이야기를 또 꺼내지 않을 수 없는데 버블론은 한편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버블론이 있던 종목들 보면 기세가 언제 갈지 갈지 모르고 그런데 또 역사 속에 보면 나중에 보면 좀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황 대표님은 트레이더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기도 하는데 트레이더 관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버블이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우선은 동의를 하고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2차전지의 대표적인 종목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금량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면서 너무 많이 올랐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유튜브에 얘기했더니 굉장히 인신공격성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어요. 비난하고 욕설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그중에 제가 인상 깊게 남는 댓글 하나가 저 사람은 공매도 세력이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하고 한 판 붙는 게임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미국의 밈 주식처럼, 그래서 이제 밈 주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왜 버블이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지금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테슬라를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뭐 상당한 거죠. 굉장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현대차가 작년 매출이 142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9조 8천억입니다. 그런데 시총이 42조인데 완성차가 아니고 배터리 제조사인 부품사가 에코프로비엠이 매출이 5조 3천억, 영업이익이 3,800억인데 시총이 44조로 현대차를 넘어섰어요.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또 보면 에코프로가 지금 매출이 5조 6천억, 영업이익이 6,132억. 작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총이 35조예요. 그렇게 따지면 기아가 지금 매출이 86조 5천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7조 2천억인데 이게 지금 기아 매출을 시총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차 완성차를 다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정말 이거는 버블이라는 점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을 낮춘다고 하잖아요. 인도에서 지금 반값 테슬라를 만들겠다. 생산하고 판매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수익성 마진이 감소된다고 하는데 완성된 전기차가 수익성 마진이 감소되는데 배터리 업체가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한다. 이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에서 대표적인 민주식으로 급등했던 종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게임스탑이라고 했던 종목인데요. 최고가 2021년 1월에 이게 4달러 27센트에서 120달러까지 올랐으니까 2500% 가까이가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다 지금 저렇게 빠져가지고 제자리까지 다 급락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민주식이 일시적으로 한 달 동안에 저렇게 급등을 했는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에코프로도 지금 12배 가까이 급등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어떤 주가 어떤 가격대가 적정 가격대냐 이거 사실 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주 중에서도 지금 고평가된 종목들은 차익 실현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황 대표님은 2차 전지 관련 주의 버블 가능성과 조금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곽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에 대한 실적 전망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주가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2차 전지 투자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곽 대표님은 어떤 중요한 시점도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주가가 우상량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매출 성장성이 있습니다. 매출 성장성이 우상량으로 쭉 가면서 주가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밈 주식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적 베이스가 좀 약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우리 지금 2차 전지 섹터, 셀업체라든가 소재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인정해주는 시장이죠. 그렇다면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벤트성에 의해서 충분히 저는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 셀업체와 배터리 소재 업체가 다 급락을 했습니다. 사회들 주식이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지만 데이터가 별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종 다음에는 그 밸류를 인정을 하면서 다시 또 갈 것이다.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쏠리면상 해소가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곽 대표님의 긍정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빨리 주제를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역시나 반도체에서만 4조가 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제법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황 대표님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삼성전자는 이미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가 상반기 적자가 6조 3천억이에요. 그런데 HBM 또는 DDR5 쪽에 엔비디아 AI 순환매 때문에 HBM 쪽에서 공급을 확대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폭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동일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낸드 쪽의 생산을 5 내지 10%, 많게는 20%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고 보는 게 맞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대응을 해서 TSMC를 잡겠다라는 선언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좀 전에 얘기한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 쪽에 AI 반도체 쪽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 쪽은 최악의 국면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이제 상반기 실적은 너무 안 좋았어요. 영업이익이 90%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하반기 쪽에는 애플의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이폰 15 출시까지도 나오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실적 호전주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질문을 좀 다이렉트로 황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가 반도체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차량용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삼성이 테슬라와 10년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아시아, 가온칩스, AD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것도 이제 넓게 보면 반도체와 연관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카메라 모듈하는 기업들,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주들 쪽에는 이미 반도체 관련 업종들도 많이 오른 업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주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우리 곽 대표님한테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구체적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황흥 대표님은 차량용과 AI 반도체를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곽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구분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관련된 종목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 데이터가 나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기대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삼전은 재고 정상화 속도를 하반기에도 지속한다는 거거든요. 감산을 지속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1차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삼성전자의 역할이 커질 것이고 엔비디아라든가 AMD에서의 고객사의 니즈에 의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동안의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들이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하나적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약간의 재정적인 측면, 적자가 숙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언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대감은 살아있게 되는 거고요. 현 정부에서 밀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이 어디일까요? 반도체 사업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지금 미국의 테스 토렌토라든가 글로크와 AI 프로젝트 수주 내용도 있었고요. 정부에서 소부장, 특화단지 두 개 추가 지정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아울러 보았을 때 반도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사업은 2차전지 못지않게 당연히 포트에 담아가 있는 종목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 대표님도 반도체 관련한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해드리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